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만 알면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힘들게 살아요 성공도 다 어렵다고 그래요 재수 좋은 사람만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만 알면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지 수단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수단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에텀이라는 수단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굉장한 지식을 요구하거라 지식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는 엄청난 투자금을 몇 억에서 몇 십억을 최소한 투자를 해야 그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?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에텀이라는 이론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비슷하게 노력해서 비슷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도 돼요 특별한 지식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머리, 능력 뭐라고요? 삼겹살